아 이게 지금 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제대로 보이고있죠 아 IT 맥크 오더 나왔어요 자 눈 넷이에요 아 지금 눈 가요 눈 가요 눈 넷 아 지금 피치팀 눈 다섯 명 아 양환 선수가 나머킬 아 양환영 씨 아 이거 IT 맥크가 이게 좋나요 자 진짜 4대2 아 양환영 선수 3킬 3킬 4킬 4킬 안했어 양환 선수가 10킬로 최다킬까지 갱신했습니다 아 아 WE KNOW OUR N R O O kita AL 미치기 뺏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다 뚫린다 미치겠네 진짜 뭐 줘봐야 되나 아 미쳤다 이거 시리즈 미치 vot 정부의 미션 7 아 자거 미스 났다 턴도 느리네 뭐야 어디야 8 으 5 5 5 히트가냐 이거 던젠개고 누가 잠을 자냐 와 나이스 다 나오겠다 이거 아 힐 와 이리 안 죽어? 어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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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차이 몇인데 이거? 이균호? 실화네. 그렇지. 바로 그거죠. 나오세요. 할 수 있어요. 와 개그 아직도 좋은데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구니 스-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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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삑 났다. 뭐야. 깜짝이야. 아. 네네네네네. 와. 이거 역적하나요. 나이스. 좋아. 아이고. 오케이. 옆잔방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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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이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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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좋아. 아.